하늘러 관계의 회복은 한국에 달렸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압박했습니다. 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해 제재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55mm 포탄량이 유럽국가 전체 공급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1개국의 러시아 주재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한국과 영국, 독일 등 대러 제재 동참국가 대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국가 대사들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관계가 악화된 탓을 상대국에 돌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론하고 양국 관계가 파탄날 거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에서 받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밀리 포탄량은 유럽 전체 공급량보다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양과 전달 경로 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